지금은 에이핑크의 정규 인기 재킷 촬영을 해봅니다. 이 머리를 캡쳐해서 써야돼요. 제가 데뷔하고 4년 만에 머리색 탈색을 했는데 계속 적응이 안 돼요. 눈만 보고 맞춰볼게요. 때로 눌릴까요? 신도 됐다고요. 오렌지 거울이 됐어요. 추던 태양 넓고 푸른 바다 마치 어대처럼 시간은 멈춰지듯이 언제나 바를듯이 Remember, Remember, Remember 실사인이에요. 이거요? 학생 그게? 학생 그게? 학생 강전에서의 사인이. 바꼈어요. 공돌이도. 전기 앨범이라고 하니까 더 책임감 있게 이게 또 진짜 이게 아니죠. 전기 앨범인 만큼 좋은 곡이 아주 아주 많이 들어있을 거 같아요. 여러분이 이빙크에 신곡을 받는 거 같아요. 신곡을 받는 게 되겠네요. 여러분이 이빙크에 신곡을 받는 게 되yers은 Remember, remember, remember